Q. 패배 방송에서 멈출을 했음 왜 화더를 붙이고 있었어요? 왜 화더를 붙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쑥스럽네요 이렇게 한복 입고 만날 줄 알아요 한복 입고 만날 줄 알아요 한복 입고 만나는 건 처음 아니죠? 그쵸 한복 인터뷰 같은 거는 해서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복 입고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쑥스럽네요 한복 예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 많아서 왜요 왜요 왜 cele지세요 너무 정확하게 전복 쪽 Button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네? 안 버려요! 누가 시도해? 안 버려요! 아니야, 딱 어깨 보다 그러셨어요. 이 긴장은 지금 더움을 꺼내서 보고 있죠. 왓! 왓! 오늘 왜 내드린트 하냐면요. 오늘 저희가 한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외래에서 쓰는 사람에게 맞기로 했는데 언니가 딱 써버렸어요. 알겠어! 알겠어! 기호! 잘해! 수청해 줄라! 수청해 줄라! 수청해 줄라! 수청해 줄라! 대강을 잡는다만. 여기서 말할 수 없어. 수청해 줄라! 무슨 변제야!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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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방송을 했는데 인터넷 방송을 했네요. 멜롱 멜롱 딱 또 봤어요. 어디 돌리려고. 이 자리에 방송을 봤는데 댓글에서 변제를 얘기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어깨가 뭐라고 그랬는가? 뭐라고 그랬지? 아, 아웃댄 얘기를 하면서 아웃댄 때는 제가 너무 웃겨서 안 봐서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웃겨요. 아웃댄!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 아웃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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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V LIVE를 켰냐면요? 니 말투 왜 그러냐? 여러분이 보고싶은 것을 켰어요. 방이로 보면 엄청 키 부르더라! 키 부르는 게 아니라 댓글에 V 좀 해주세요! 아, V만 하면 되지 왜요? 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방송을 하다보면 이 아이들하고 연락이 와요. 왠지 제가 띵띵띵원을 보면 애가 새 방송을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아, 그리고 하고싶은 말이지! 우리 미래클 원전대 본사람! 우리 스키장 감독 본사람! 우리 스키장 감독 본사람! 하지마! 하지마! 스키목이 위아래로 초록색이었잖아! 스키목이 위아래로 초록색이었잖아! 근데 그거 보고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어떻게 모르는 거야? 입 한 그릇 올리는 거 아니야 입 입장 한 그릇 올리는 거 아니야 버즐 라이팅 에어! 우주인인 줄! 하루 종일! 누군가가 제발 미미장만 버즐 라이팅 에어를 하나로 해서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마세요 또 캡처해가지고 딱 그거 합성 화분이라 딱 콧나요 합성 화분 그러면 진짜 더 나요 왜 그런 거야 니 과일 니 목을 왜 왜 그러면서 말하지마 언니 따라하면 인중 수액이 있어야지 인중 내려라 인중 내려라 인중 내려라 아휴 아휴 오자비 오하비 오하비 밥 먹을 오하비 엔시 안되겠네 야 한 번 잘 안되겠니? 한 번 해봤으면 양전히 해 양전히 언니야말로 한 번 입었으면 어? 이거 왜 하는거였지? 오오 그거는 어제 침대 위였으니까 한 거고 지금은 조신이 안하잖아 오해 자동 입었는데 화자도 모르게 찐하게 하는거야? 자동을 왜 입은거야? 그 이유는 내가 항상 그걸로 얘기했어 원래 태인이다 원래 원래 벗겨 나가봐요 추워서 다시 들어온거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랬어 나 솔직히 또 깜짝이야 그렇게 너무 추워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브이앱을 그냥 영상을 안보고 소리만 하실 때 순간 미미언니가 나올 줄 알았다고 그래 지효야 너가 나를 그렇게 닮아간다니까 말투를 따라야돼요 지효가 요즘 말을 못해요 아니에요 진짜 나를 닮아가고 있어 정말 좋지 않은 상상입니다 어니와 거리를 좋지 하하하하 우리 장거리 장거리 하자 장거리 침묵하자 이 이상 잘가오지 마세요 진짜 이 이상이라 보관적인 상상으로 해 이 이상 잘가오지 마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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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오 너 하지말라 나 하고싶지 자 떡국 안먹은 사람 천 오늘 안 먹으면 그대들은 10살을 더 먹게 될거에요 왜 언니가 뭔데 왜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먹어야 되는거에요 한살 먹으려도 10살 먹으래요 왜 먹기 싫은데 먹어요 먹기 싫어서 먹는게 아니라 명절이니까 강요가 아니라 강요가 나야만 떡국 싫어하는데 왜 먹으란거에요 나는 떡국 싫어하는데 난거 먹어 떡국에 떡도 져 다른거 너무 먹어 네가 좋아하는 떡겠소 고기 있으니까 떡국이지 떡이 없으면 그거 그냥 국이지 다 먹었어 떡 먹으라 한국은 떡국이 있냐 그 한국으로 못되자고 무기를 어? 저 그 가만히 넓게 말투 또 먹으라고 해 내가 떡국구마 응 언니 왜 떡국구마 네 두꺼며어 왜 이러가 뭐 그래요 왜 이러가 뭐 그래요 하하하